달력을 한 장 넘겨 9월이 되니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47일간 이어졌던 열대야 기록도 멈췄는데요.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 25도를 밑돌면서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낮더위는 이어집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북부, 동부, 남부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까지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24도, 동부지역 23도, 서부와 남부지역도 24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지역 성판악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남부지역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 29도, 성판악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까지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